포항시는 오늘 해도 근린공원에서 시승격 68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. 기념식에서 포항시는 김영문 씨와 황보관현 씨에게 시민상을 수여하고 종이비행기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60년대에 나온 포항의 옛 노래 10여 곡을 악극 형태로 공연했습니다. 이에 앞서 포항문예회관에서는 시민화 팝창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열렷떡개팀에서 800여 명이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. 이에 앞서 포항문예회관에서는 시민화 팝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.